안녕하세요 교육학 변쌤입니다. 국가직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직을 통해서 뭐를 잘 예상을 하셔야 돼요. 또 지방직을 또 잘 예상하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가직이 워낙에 합격률이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이번에도 거의 200대 1의 경쟁률가 거의 퍼센트로 하면 0.4% 너무 좀 진짜 이거를 바늘구멍이라고 할 정도의 정말 비현실적인 시험인데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해설 자체를 대다수의 수험생 분들은 지방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직을 통해서 국가직을 일단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직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직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결국은 지방직에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지방직 교육학을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직 교육학 이제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가직 시험을 딱 보시고 오 되게 쉽다 라고 느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시험에는 기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번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첫 장은 어땠어요? 첫 장은 그래도 되게 막 풀만 하셨죠? 그러니까 막 풀면서 아마 뭐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오 할만한데? 이러면서 이제 첫 장을 풀었고 이제 쫙 뒤에 넘겼는데 거기서 좀 이제 적잖이 당혹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는 뭐 너무 정말 1초 컷 이런 문제들도 나왔다 보니까 이런 건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이런 데서는 절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정복을 하느냐가 고득점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좀 생소한 문제들도 있었죠.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이런 교육 법령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생소한 문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5, 2022 지금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죠. 내년부터 2022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뭐 2015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가 이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딱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2022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뭐 좀 다행인 건 지방직에서 이제 뭐는 안 보셔도 돼요. 이제 2015는 이제 빠이빠이를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지방직에서도 이제 뭘 잘 보셔야 돼요. 이제 2022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아리의 창 그리고 티팩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요게 음 뭐 조아리 창은 사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그 박스 앞만 잘 읽어보시면 뭐 대다수의 분들은 그래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아리의 창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뭐 잘 넘겨 가신 것 같은데 이제 티팩이 문제였죠. 티팩이 어 요거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따 뒤에 문제 해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공무원 수업도 하고 있고 제가 임용 수업도 하고 있는데 임용 교재에는 제 티팩이 있어요. 임용 교재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교육학보다 제가 임용 교육학은 좀 더 이제 넓게 수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좀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요로 요게 지금 이제 드디어 이런 이런 티팩 이런 관련된 교육공학 관련 개념인데 이런 거를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넓이에 대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따로 이제 저희 카페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뭔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는 카페에서 정보를 좀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숙지하고 또 지방직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교육법령 여기는 사실 교육법령 자체는 되게 기본적인 걸 출제하긴 했습니다. 헌법과 이제 평생교육법이 나왔죠. 헌법은 제일 위에 이제 있는 법이 되는 거고 평생교육법은 저는 수업을 아예 평생교육은 따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파트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생교육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분은 뭐 그냥 딱 이제 평생교육을 출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 있는 주제들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뭘 위해요? 지금 이제 이 국가직 시험은 우리가 지방직을 가는 지금 지방직 합격을 하실 거잖아요. 이제 세 달 뒤에 이걸 위한 그냥 진검 날입니다. 이 국가직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아 뭐는 그래도 좀 잘 돼 있네 이런 걸 확인하시고 우리가 남은 세 달 동안 열심히 달려가셔서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지방직을 합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작년에 이제 국가직은 뭐 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잘 점검을 해서 결국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직을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직은 여러분 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국가직은 너무 뭐 좀 쉽지 않은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국가직은 뭐 제가 100명을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래도 1명이 합격을 못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방직은 어떻다? 여러분이 충분히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지방직을 향해서 남은 세 달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80에서 85점 정도면은 지금 충분히 뭐 괜찮게 본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 아 그럼 매우 잘 보신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가직에서는 이 정도 점수만 좀 확보를 하셨어도 우리가 어 그러면 지방직에서는 진짜 충분히 교육학은 안정권으로 이제 준비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만약에 안 되신 분들도 일단 내가 뭘 틀렸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틀려서 지금 점수가 이렇게 형성이 됐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제가 풀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 제외하고 좀 나머지 문제들은 좀 다 맞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방직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런 기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기본 문제는. 이거를 다 맞아놓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거든요. 설마 이런 건 모르겠지. 그러면 뭐 그런 거는 사실 틀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합격에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범위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제가 좀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어디까지를 제가 잡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추가적 그런 내용들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직까지 제가 이제 변쌤이 앞에서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자 따라오시면 아마 지방직 교육학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도 세 달 동안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할지 어떤 게 좀 어떤 거를 좀 더 이제 보충을 해드리고 좀 이런 고민들을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도 당연히 어때요? 우리 교육평가에서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타당도 신뢰도 특정 교사가 개발한 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시험의 양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반복 측정의 결과가 일관성은 있으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일관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충실히 측정한다 못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신뢰도와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이 정도 개념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일관성이 있다? 없다?는 뭐가 되는 거고 신뢰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충실히 측정한다 못한다는 뭐가 되는 거죠? 타당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으니까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거죠. 그런데 충실히 측정하지 못하니까 뭐가 된다? 타당도는 낮은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쉬웠죠? 자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상가는 자 이것도 그냥 맞으라고 드리는 문제죠. 이것도 우리 맨날 얘기했던 학자죠. 부보 맨날 뭐 부보의 만남 그래서 막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은 노사현실은 잘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자기 대화와 만남 관계 그래서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 그래서 부보 교육사상 대화의 교육이다. 인격적 만남의 교육이다. 그래서 부보에 따르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어떤 거? 객관적 경험. 그래서 사물의 해계.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거? 인격적 만남. 그러니까 나와 너. 교사와 학습자가 일단 먼저 뭐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만남도 이전에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남이 교육에 선행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이건 뭐 아마 보자마자 뭐 답을 찾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부보가 되겠습니다. 자 켈러가 제시한 학습배 학습자의 동기 유발 위한 네 가지 요소. 이것도 너무 쉬웠죠. 딱 켈러 뭐가 떠오르셔야 돼. 악스가 딱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이미 기출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스 뭐가 되는 거죠? Attention, Relevance, 그리고 Confidence, 그리고 Satisfaction. 그래서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것도 뭐 괜찮았죠. 그래서 4번 자율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실학자. 이것도 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마 여기서는 어 쉽네 쉽네 이러면서 아마 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또 출제를 했죠. 그래서 누구? 정야경쌤의 아학편. 이거는 뭐 이미 단골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를 충실해야 돼요? 기본 문제는 다시 표현 드리자면 그냥 여러 번 계속 기출이 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아학편이 되겠습니다. 자 생활지도의 원리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생활지도의 원리. 당연히 맞추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계속 과정의 원리. 생활지도 1차로 만나 끝나는 게 아니라 진학, 진급, 취직, 졸업한 후에도 계속된다. 그래서 전인적 원리. 생활지도는 개인의 특수한 생활 영역, 기능의 일부만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전체적인 면을 다룬다. 그래서 균등의 원리. 생활지도 문제와 부적응 아들만 문제 해결해주는 활동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 전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거야. 과학적 기초의 원리. 생활지도 활동은 아동의 올바른 이해 행동의 구체적 객관적 자료에 기초를 둬야 돼. 적극성의 원리. 생활지도는 소극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예방 지도가 중요해. 협동성의 원리. 생활지도는 단임교사, 카운슬러만의 지도가 아니라 학교 전 직원이 협력해야 돼.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을 갖춰야 돼. 이런 원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어때요? 아름답죠? 시류 교정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둬야 돼. 괜찮죠? 인지적 발달 뿐만 아니라 우린 다 전인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능은? 이것도 우리 지능 엄청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일단 카탈이 딱 나왔어요. 카탈.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요? 야 너 카탈 저거 렌트카랑 호텔 다 결정했냐? 아니야? 아직 지금 유동적이야? 그래서 렌트카 호텔 다 결정했어? 아직 유동적이야? 그래서 결정 유동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동 나이가 들면 아 자도 요즘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좀 변한다 이런 느낌. 지금 어디 갔어? 딱 유동적 지능.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떨어진다고요. 근데 결정적 지능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양한 거를 뭔가 계속 습득하게 되면 얘는 계속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리하여 유동결정. 유전적 이런 신경 생리적 영향으로 청년기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나 생리적 발달이 쇠타하는 성인계는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결정적 지능, 환경, 경험,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하는데 가정환경, 교육 정도, 직업에 의해서 뭐라고? 성인계 이후에도 꾸준히 발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리하여 자, 카텔 유전적 신경 생리적 영향을 받는다. 기계 암기, 지각,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답은 몇 번 유동 진행이 되는 거죠. 마샤의 정체성 지휘론에서 다음에 특징으로 해당하는 것은 정체성 위기에 있다. 구체적 과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어. 자, 그러면 네 가지 개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죠? 정체성 혼란, 폐쇄 유실, 그리고 유예, 성취. 자, 그러면 혼란. 당연히 혼란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정체성이 뭔지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겠죠. 근데 폐쇄 유실, 이거는 뭐예요? 부모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내 정체성이 폐쇄 혹은 유실이 된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 유예.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 지금 딱 확정을 못 지우고 있어. 이게 확정이 딱 지으면 뭐가 되는 건데?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정체감 성취가 되는 건데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 이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딱 확정이 안 되고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유예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하여 이제 위기가 전념이 있는데, 위기랑 전념. 이게 위기가, 말이 위기라고 해서 아, 내가 막 위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체성 혼돈 단계에서는 내가 지금 뭐가 뭔지는 몰라. 아, 뭐 그냥 무지성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정체감 폐쇄 유실, 이땐 또 어떤 거예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 난 이런 거를 이렇게 노력을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정체성 유예, 내가 지금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래도 뭔가 이게 막 노력을 해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스가 되는 거고 정체감 성취 그래서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전념. 내가 어떤 과업에 전념하고 있나? 지금 여기는 아예 무지성이니까 아무것도 전념을 안 하죠. 근데 정체감 폐쇄 유실에서는 어때요? 내가 엄마가 그냥 뭐 의사가 되래. 그러니까 알았어. 나 그럼 의사 되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살게. 그래서 그거에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 유예는 지금 내가 아직 뭐 이건지 저건지 잘 뭐가 맞는 길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정체감 성취 이거는 내가 이제 뭔가를 정했잖아.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한테 이 길이 맞는 거네 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엄청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념이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체성 위기 상태에 있다. 다시 구체적 과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탐택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예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와이너 귀인 이론에 따르면 소재가 내부에 있고 불안정하며 통제 가능하다. 이것도 엄청 쉬웠죠. 자,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이제 이게 딱 4개가 당연히 떠오르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4개 중에 소재가 내부에 있대요. 그럼 내부에 있으면 일단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부면 능력 아니면 노력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정하대요. 그럼 능력, 노력이 있는데 불안정해? 네, 능력은 뭐라고 표현해요? 안정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노력은 어때요? 어제는 막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또 아, 되게 하기 싫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끝났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통제 가능한 건 이 4개 중에 뭐밖에 없어요?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통제 가능성에 통제 가능성은 뭐 하나? 노력 하나밖에 없다고 써 있는 거죠. 자, 참모조직과 개선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참모조직이랑 개선조직 이것도 우리 다 봤었죠. 참모조직, 개선조직, 개선조직이 어떤 거예요? 이런 수직적인 게 개선조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평적인 게 뭐가 되는 거고? 참모조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이런 개선조직이 있잖아요. 맨 위에 누가 있고? 교장쌤이 있고? 교감쌤이 있고? 막 부장쌤이 있고? 막 평교사?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수직적인 위계가 존재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개선조직이라고 하고 옆에서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참모 참모는 어떤 거예요? 뭔가 조언을 해주고 이거저거 좀 얘기해주고 이런 게 참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모조직은 어떤 거다? 이런 수평적인 조직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다시 개념 한번 확인하고 오면 조직 내 명령이 전달되는 개선조직은 어떤 거라고요? 수직적 계층 구조를 갖추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1차적 조직이라고요. 그래서 참모조직, 조직의 공식적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뭐 한다고요? 자문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횡적 조직. 그래서 얘기했죠. 이런 수평, 조직. 자 보겠습니다. 참모조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직접적 명령, 집행결정. 이건 참모가 아니라 메인.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개선입니다. 여기서 다 하게 되는 거죠. 개선조직 권한,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능률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금 개선조직이 왜 이게 불명확해요? 권한과 책임의 딱 수직적으로 돼 있는데. 명확하죠. 참모조직, 개선조직의 원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나와있네요. 연구, 조사, 계획. 옆에서 좀 뭐하는 거? 서포트하는 거. 그래서 답이 3번. 개선조직은 횡적 지원을 하는 수평가 아니라 수직이라고요. 땡. 자 주아리 창에 대한 의사소통 모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를 뭐 처음에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 박스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에 관해서 남에게 노출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마음의 문을 닫고 남들에 대해선 나를 노출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감정은 표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만 한대요. 나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그냥 듣고만 있어요. 어, 그렇구나. 너 얘기도 좀 해. 그러면 나는 할 얘기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야 걔 어떤 애야? 걔 말을 안 해. 몰라 나도 나 걔랑 뭐 걔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본인만이 알고 있어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막 그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막 자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남들이 얘기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럼 계속 자기 거로 막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상대방이 정보를 얻기만 해요. 남에게 노출을 원하잖아요. 자기를 지금 숨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방?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무지? 언노? 그게 아니라 뭐 히든? 은폐? 자기를 숨긴다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근데 개념을 하여튼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자, 여기선 나한테 알려지냐? 나한테 알려지지 않냐? 타인에게 알려지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냐? 그럼 어떤 정보가 있는데 나는 알아요. 근데 남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개방. 오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나는 몰라요. 근데 남은 알아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걸 뭐 꽁꽁 싸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비밀. 우리 문제는 히든. 은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나는 몰라요. 근데 남도 몰라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 미지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나잖아요. 여기는 타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영역이 있고 내가 어떤 영역이 있어요?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아는 영역이 있고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어때요? 관계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서로 민주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그 사람 우리 막 부장님 자기 자기가 재미없는지를 몰라. 근데 계속 자꾸 아재 개그를 쳐 막 그러면은 왜? 나는 몰라 내 개그가 재미없는지 근데 남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독단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얘기도 좀 신경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비밀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제 과묵형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도 좀 해 그러면 나 별로 할 얘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만 알고 남들한테는 자꾸 숨기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나 이제 잘 몰라 이게 그래서 여기 비밀이 되는 거죠 과묵형이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몰라 그럼 이건 뭐 미지? 이제 패세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의노를 닫고 자신에 관해 그래서 남에게 노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거를 다 표출하지 않아요 다 이제 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어떤 거예요? 나를 꽁꽁 숨기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은폐 자 교육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거 자 이게 헌법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이것도 제가 카페에 다 이제 법령 올려드렸었잖아요 자 이게 헌법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더욱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포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헌법 31조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이거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 그대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놓는 거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번을 일단 1번, 2번, 3번을 다 쳐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번이 사실은 되게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법령은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눈에 좀 여러 번 익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완벽히 몰라도 그럼 이건 그냥 딱 봤더니 4번 어? 이거 특별한 교육적 배로? 이건 되게 내가 좀 생소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생소한 게 뭐예요? 생소한 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육기본법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거죠 특수교육 국가지자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특수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는 사실 이제 1, 2, 3번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긴 했는데 또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법령을 갑자기 딱 이제 또 보시면 좀 당황하셨을 또 있긴 하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학교 조직의 운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죠 자 계층원리 조직구조의 상하관계 형태를 조직하는 요구되는 원리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요 계층 그래서 기능적 분업의 원리 말 그대로 일을 뭐하는 거? 나눠서 하는 거? 분업화의 원리 그리고 조정의 원리 업무 수행을 조절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위마로 협동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는 것 그리고 적도집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앙집권제랑 분권제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이 권력을 나눠야 되지가 적도집권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적도집권이라고 얘기해도 하고 적도분권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적정한 정도로 이 권력을 해야 되지? 중앙정보가 좀 많이 가져야 되나? 아니면 지방이 더 줘야 되나? 이 적정한 수준을 얘기하는 걸 적도 이것도 기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도집권도 그래서 통솔범위 한 지도자가 직접 통찰할 수 있는 부하의 수의 한계가 있다 명령통일 부하는 한 지도자로부터 명령지시를 받는데 그에게만 보고하도록 해야 된다 다른 건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적도집권의 원리 분권을 중심으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우리 다 봤던 내용들이죠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문제를 보셨을 때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씩 소거해가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총교육비라는 게 있고 그럼 직접교육비 말 그대로 직접 사용하는 게 직접교육비죠 그리고 간접교육비 기회비용에 관련된 게 간접교육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공적 예산 회계 절차에 따라서 공교육비냐 사교육비냐 교육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부담이냐 사업부담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일정한 단위, 일정규모 단위학교가 현재 교육목표, 교육과정 등 재반교육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를 의미한다 최저 소유 교육비라고도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는 머릿속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래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얘네 개념은 다 있잖아요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공부담교육비 그러면 나머지가 뭐 얘가 표준교육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확한 애를 하나씩 지우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준교육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의가 머릿속에 없으셔도 나머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결국은 객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지우다 보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가령 앞에 뭐 부버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생소해요 그럼 이런 애들도 하나씩 잘 지우시다 보면 답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25%의 확률을 일단 들고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우면서 50%, 75%, 100%까지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고려할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건 1초도 아니라 이건 0.1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린 머릿속에 당연히 뭘 가지고 계세요? 개개통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맨날 얘기했잖아요 개개통 이거 뭐 기본 이론인도 그렇고 뭐 심화도 그렇고 하여튼 다 계속 개개통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뭐 진짜 바로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번스타인의 계층의 언어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암기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것도 문제 안에서 사실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다면 자, 번스타인이 언어에 관심이 있는 건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에 의하면 이런 어법의 차이가 인지양식, 학업성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산층이 쓰는 단어, 어법과 노동계층이 쓰는 어법이 다르다라고 해서 당연히 누가 쓰는 게 중산계층이 쓰는 어법이 어디서 쓰는 어법이에요? 학교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 노동계층이 쓰는 거는 학교에서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학교 교육에서 더 유리하겠어요? 중산계층이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언어냐가 이번에 출제 포인트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노동계층의 아동이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제한된 언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교한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지배계층의 아동이 노동계층의 아동보다 학업성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가 이제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학교 교육에서는 제한된 언어코드가 많이 사용된다 자, 그럼 일단 잠깐 패스 학생 출신의 배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방식이 다다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일단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중류층 가정의 아동들은 학생들은 정교한 언어코드를 많이 사용해 잠깐 그리고 노동계층의 학생들은 제한된 언어코드를 많이 사용해 어, 그러면 지금 일단 결론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산층에 쓰는 걸 학교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중산계층의 애들이 학교에 학업성치가 훨씬 유리해라고 된다면 학교에서 쓰는 것과 가정에서 쓰는 게 중산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됐냐면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이 제한된 언어를 많이 사용한대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제한된 걸 많이 사용한대요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죠 얘네 둘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얘네 둘 중에 뭐 하나가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류층 가정의 학생들은 당연히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죠 정교한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얘가 맞는 답이라면 노동자계층은 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한된 언어코드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이제 얘가 뭐가 되고? 얘가 오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선지들도 있다고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설명이 해당하는 건 몸에 각인된 이것도 거의 뭐 일출짜리 문제였죠 몸에 각인된 행동 거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계급적 배경을 반영한다 문화 자본의 일종이다 이건 너무 쉬웠죠 당연히 이거 당연히 뭐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비투스 쉽게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제 평생교육입니다 학교의 평생교육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29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제가 평생교육법 카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올려드린 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럼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다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29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방법을 이제 누구 관점?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 시행해야 돼요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해야 돼요 각급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자체 또는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데 이런 거 시험에 되게 또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에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상 이거 누가 해? 이런 거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문제에서 그런데 해당 지자체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라고 돼 있죠 그리하여 평생교육 실시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실어 활용해야 된다 괜찮죠 그리고 학교장은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에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건 지자체 조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직접 실시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 바꿨었는데 여기는 딱 그래도 제외한다라고 딱 돼 있죠 그래서 괜찮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다 봤던 지금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럼 이것도 제가 이제 2022랑 2015 좀 보고 들어가셔라 그러면서 카페 자료를 올려드렸었는데 그것도 제가 따로 이제 음영 아 저거 노란색으로 처리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디지털 전후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세한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하는 주도성 함양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무슨 성장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모두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학생이 자신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수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의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진로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교과 교육에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역량을 함양하며 그래서 이거 깊이 있는 학습도 원래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교과관의 연계,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을 강화한다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결,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 그래서 학습자 특성,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습 그래서 이런 걸 좀 계속 좀 여러 번 보고 들어가시라고 제가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답은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어떤 인격적 성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보신다고 하면 일단 언어수리, 외국어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좀 디지털 이런 식으로 좀 하나씩 좀 지워나가시면서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좀 어떤 성장 뭐 이제 뭐 학생 참여냐, 학생 주도냐 이런 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2021은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지방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지 또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핵심 역량, 추가는 인간상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이제 지방직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실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문화실조론이 뭐냐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결핍 모형이에요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무언가가 결핍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실조란 인간 발달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요소의 결핍 뭔가 어떤 문화 요소가 결핍 그래서 과잉, 시기적 부적절에 일어나는 지적, 사회적, 인간적 발달 부분적 상실, 지연, 왜곡 현상을 의미한다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걸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학업성취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클래식을 어떤 집에서는 열심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음악 시간에 클래식이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어떤 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만 들었어 그럼 얘는 클래식이 너무 듣기도 싫고 뭐 하나도 재미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애당초 가정에서 이런 문화를 잘 배웠으면 얘가 학업성취가 괜찮았을 텐데 이런 문화를 얘가 결핍했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거야 어떤 집에서는 영어를 계속 써야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게 또 우리 문화자본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애가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었을 텐데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뭐가?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이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우리가 학업성취 격차는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가정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게 뭐가 되는 거고 이런 헤드스타트 교육 결과의 평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원래 뭐 이제 콜만 보고서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콜만 보고서는 뭘 얘기했던 거예요? 시작 자체는 뭐였다? 학교 조건의 차이 때문에 애들의 학업성취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학교의 차이는 중요하잖아 뭐가 중요해? 가정의 환경 차이가 중요해가 또 결론이 됐던 거죠 그리하여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배경이 이게 뭐를 위해서 결국에는 교육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배경이 또 하나가 이런 문화실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업성취 격차 원인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있는 거라고요? 가정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자들은 문화실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야 이렇게 되게 좋은 게 있거든? 이거를 못 배워서 그래 라고 지금 문화실조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화상대주의자들은 문화상대주의라는 게 뭐예요? 문화가 좋고 안 좋은 게 어디 있어? 더 우월한 문화, 더 떨어지는 문화 이런 거 없어요 애당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배워야 되고 애당초 이런 거 문화에 이런 거 자체가 없다고 무조건 배워야 되는 문화? 이건 배우지 말아야 되는 이런 걸 다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실조 어떤 문화를 마땅히 배워야 되는데 이런 문화 요소가 결핍이 됐다? 이런 결... 이걸 왜 무조건 결핍이 왜 필요해? 왜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런 거 자체를 다 거부하는 게 문화상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그런 문제인데 자 일단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에 테크놀로지 지식을 추가한 개념입니다 교수 지식, 내용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호 환경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냥 이게 보셔도 아마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게 티팩이라는 게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임용교육학에는 제가 실어놓은 개념인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좀 다양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폭을 어디까지 좀 폭과 넓이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슐만은 교수자 교과능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학습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수 지식과 내용 지식을 통합한 교수 내용 지식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일단 그 학문에 대해서 뭐가 엄청 깊어요 내용 지식이 엄청 깊어요 교수님들은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아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수업을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가령 계시다면 이 교수님 뭐가 없는 거예요? 교수 지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이걸 잘 가르치는 거랑은 또 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수님들도 아는 것도 아는 건데 이걸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이런 교수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주장한 게 뭐 교수 내용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시라와 콜라는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뭐까지 테크놀로지까지 추가한 게 티팩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은 교수자가 내용 교수법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추가로 뭐까지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직에서 또 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 세 개는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티팩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뭔지 뭐 테크놀로지 지식 그리고 내용 지식 그리고 교수 지식 이 세 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학교에서 쌤들이 당연히 자기 교과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교수법 어떻게 수업을 잘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뭐 사범대에서 이런 교육학 수업 듣고 이러니까 이것도 막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까지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 뭐 줌을 사용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테크놀로지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가 드신 선생님은 지금 그 수업도 되게 잘하세요 그 내용도 너무 잘하죠 근데 아 이거 줌 하려 그러니까 김선생인데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려줘 근데 계속 그래도 몰라 그럼 이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테크놀로지 지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줌이라는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에게 과학교과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교수자는 줌의 다양한 기능, 자동법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테크놀로지 지식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과학교과에 대해 가치 내용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 지식이 되는 거고 강의식 수업, 탐구 수업, 토론 학습 이런 교수법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이게 교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줌에 대한 다양한 기능, 작동법, 다시 이게 뭐? 이게 테크놀로지 지식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게 내용 지식 그리고 이런 교수법이 뭐? 교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데 효과적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한 지식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의 구체적 명력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제가 카페에 자료는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제 교육학의 문제에서 3개나 4개짜리 혹은 5개짜리가 있으면 되게 시험에 내고 싶은 그런 막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린 사지선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딱 3개잖아요 그럼 하나 또 이상한 거, 말 안 되는 거 하나 집어넣으면 충분히 시험 문제로 만들기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3개, 테크놀로지 지식, 그리고 교수 지식, 내용 지식 이거 3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사실 개념 자체는 자, 그리고 이제 웨어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4번에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위겐셋 맥타이 이게 우리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제 임용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 그래서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쌤들이 이게 윌 앤 맥타이 라는 게 이게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도 문제이기는 해서 어쨌거나 이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수업을 하냐가 이제 웨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어쨌거나 선지로라도 지금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 국가직에서는 지금 기출을 가지고는 못 푸는 문제들도 당연히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만 가지고는 당연히 완전 고득점은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2 개정 교육 강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티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웨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이런 영한 애들에 대한 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너무 딥하게 가진 않을 겁니다 정말 제가 임용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완전 그렇게 깊게 가진 않을 건데 뭔가 그래도 다른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출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살을 붙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놓으세요 이게 웨어터가 있으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다 이게는 맥타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정도만 일단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하여튼 이거에 관련된 거는 또 뭔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20번도 좀 사실 안타깝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셔랑 스테드는 우리가 뭐 하도 많이 떠들었던 거다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아마 지우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3, 4가 남았는데 3, 4를 둘 다 모르는 거죠 T팩도 모르고 웨어터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위로 막 봤는데 아 뭔가 뭐 여기서 뭘 딱히 끌고 내려올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50대 50%의 확률로 아마 답을 찾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와 이게 제 임용책에는 다 실려있는 개념들인데 아 이거를 어디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어느 개념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지가 지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어서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하여튼 제 좀 고민을 정리를 해서 조만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넓히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걸 무작정 넓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강사 입장에선 제일 좋은 게 1부터 100까지 다 얘기해놓고 자 제가 얘기한 거 다 적중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강사 입장에선 제일 좋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 하나만 공부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면 제가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얘기하고 자 100% 적중 이러겠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혼자 뭐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일단 최종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학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면서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이제 쓸 수 있을까가 제 사실 학습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는 좀 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만드는 게 일단 제 목표인데 그래서 그 좀 폭과 넓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추가적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이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이제 지방직 합격이 결국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스페셜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제가 지방직 합격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제 연신 떠들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교육학 파이널 무료 특강을 이제 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모두 공 회원이 아니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른 뭐 수업을 듣고 계시든 아니면 그냥 아무런 수업을 안 듣고 계시든 뭐 초시생이든 아니면 재시생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강으로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강 물론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수업도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뭐 실강으로 오시면 좀 더 뭐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뭐 하여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어떤 일정과 장소는 제가 이제 카페에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특강을 듣고 합격했어요 를 들을 수 있게끔 저도 이거를 뭔가 이제 준비를 할 거라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제 목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방직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지금 우리가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우리 국가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거는 좀 괜찮고 이런 거를 일단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죠 내 점검을 잘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런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합격에 뭐 큰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좀 할 테니까 자 하여튼 교육학도 우리 국가직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이제 변 선생님 도 이제 함께 할 테니까요 남은 3개월 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선배들처럼 지금도 이제 현직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시는 그런 선배들처럼 여러분도 내년에는 이렇게 분명히 좋은 그리고 즐거운 기쁜 순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다들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직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지방직 해설을 위해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